안 더워요 형? 더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들 안아주고 그래야 돼서 맨살에 적고 가니까 땀 때문에 땀 때문에 됐잖아 얘네가 안아간다고 찹쥔야 끊고자 어까네 맛난 차이가 있어 어 배는 재밌어 어 저거 울릉도때 우리 먹었던거 아니야? 울릉도때 맞아 어? 어 진짜? 사야 더 도와주는거야 카야 도와주는거야 들어가면 사야돼 못들어가고있다 그래 못들어가고있어 들어가면 사야지 좋지 않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누군가야 돼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게 지금은 4시가 타는거 어떻게 안한테바튼도 뭐지 만드세요? 따로 타는거야? 세트가 아니야? 스펙상 이렇게 돼서 출고가 구조변경까지? 구조변경이 아닌거지 인증으로 신청이 나오는거 이렇게 이렇게 UTE 박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내는 저희가 꾸민거고 텐트나 이런거 저희가 따로 다 한거고 렉도 이번에 아이언빌드 새로 나온걸로 그럼 이대로 검사가도 그쵸? 이대로 검사가 된거에요 그럼 미디어 화물은 들어가 탑차로 들어가요 한국검사 멋있는 UTE 이런게 아니라 탑차로 들어가요 차 금액은 얼마에요? 이거 저희가 그 때 이거를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름 바뀔 때 전시를 해서 경매로 팔았어요 이 차를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5200? 다 되어있는처럼 괜찮은 메리트죠? 신차에 손수품 빠진 프로션 그럴것 5200끼리 하체 바디카만 되있지 착가지 그리고 진짜 락슬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판용이 아니고 2차를 위해서 나온 진짜 락슬 회의장실 따로 다른거고 다같이 신기로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나는 양말 못쓰어 나는 모자 받았거든 아 왜 혼자 모자 받았어? 아 모자 뽑았어? 옷이 써있는거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또? 옷이 써있어 오버랜딩존 구경을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집에 왔어 한국어버랜딩존 한국어버랜딩존 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많이.. 어 안녕하세요 전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YK브로 대표님 부동콧 촬영입니다 이 새끼 똑같은 생각으로 오 좋네 어색다 역시 같은 생각 왜 여기 잡는지 알겠다 같은 생각 여기는 오버랜딩 존인데 약간 오프로드 차들 오버랜딩 차들이 모여있는 존입니다 오버랜딩 존 와우 오버랜딩 존 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쁘죠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아 귀여워 코디야 오버랜딩 존 오버랜딩 존 오버 Fisher 오버 snel 오버랜딩 존 오버랜딩 존 오버랜딩 오버랜딩 존 tur 섬 180 오버랜딩 존 가점 여보세요 가 skele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멋있다 안녕 와 멋있다 학생들 어디서 뺨을 볼까 이 길이다가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의 내 고향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나는 고향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나의 고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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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